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등을 쉬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에는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아프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하나 둘 셋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줬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동그라미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진진 나를 알아주면서 손 올리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쉬고 사망을 걷는가 해도 꼭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이 익어가는 그런 행복한 여성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헌그러니 헌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둘 셋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진진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쉬고 사망을 걷는다 해도 꼭 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자 마무리 둘 셋 Questo 내 świat Значит 우리는 우리 그 목소리 여기 처벌 두 개 있 sera 아멘